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2의 챕터 1, 4번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죠. 거기 교재 설명되어 있는 대로 1급 5.jpg와 다시 6.jpg 이 두 가지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새로운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데 800px이죠.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600px 그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솔루션 72 인치당 픽셀이란 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빈 타이틀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반드시 저장을 우선 미리 해두라고 했죠. 저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순서대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미의 이름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챕터 다시 4에다가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1급 다시 5. 자 파일 이름 잘 보시고 어느 걸 드래그 하는지를 먼저 파일 이름 보고 잘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디다 드래그 하냐 챕터 4라는 곳에다가 드래그를 할 거예요. 이거 지금 800x600 이었죠. 1급 다시 5 파일은 파일 크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에 보면 800x600 크기 똑같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면 정확히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지금 5 파일은 이제 필요가 없죠. 닫아버리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 패스 만들기를 할 거예요. 패스 만들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펜 툴이에요. 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꾹 누르면 P라는 단축키로 쓸 수 있는 게 이 펜 그냥 점점 찍어서 움직일 수 그렇게 지정을 하는 펜 툴이 있고 임의대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만드는 그런 펜 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라는 걸 추가. 앵커 포인트 빼기. 그리고 그 앵커 포인트에 있는 그 선을 조정할 수 있는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툴이 있는데 P키를 누르면은 밑에 건 선택이 안 되고 요게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업은 지금 이 펜 툴과 제일 밑에 있는 컨버트 포인트 툴만 갖고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챕터 4라고 제가 저장한 이 파일에서 작업을 할 때 화면을 좀 키워서 보셔도 되고요. 작업하시다가는 이렇게 화면을 좀 많이 작게 해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다음 쪽까지 클릭하고 마우스를 쪽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트 클릭을 해서 앵커 포인트를 핸들을 잘라주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가 하는 설명 이번에 좀 주의를 집중하셔서 잘 설명을 보도록 하세요. 제일 먼저 펜 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동을 하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를 버섯 모양을 선택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 위치도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제일 먼저 여기 꼭지 위치에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은 그냥 우선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다음 지점 어디에서 클릭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는 여기 한꺼번에 이만큼 와서 작업을 할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손 떼지 말고요. 그냥 쭉 드래그하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이제 손을 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책에 있는 설명 전에 아까 이 펜 툴 밑에 컨버트 포인트 툴이 있었죠. 이걸로 앵커 포인트 이것만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에 것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것 조절하면 곡선 모양이 바뀌어버리죠. 자 곡선 따로 좀 더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걸 잡고 하시면 되고 밑에 거 밑에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선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선이 다음 포인트는 이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이쪽으로 갈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예 그냥 앵커 포인트 여기 지금 사각형의 점 이 점이 앵커 포인트라고 해요. 제가 컨트롤 더하기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키웠는데 사각형 점이 앵커 포인트인데요. 원래 이렇게 있던 선 이 선을 지금 여기 포인트에서 눌러서 매번 이렇게 갖다 놓기 귀찮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체계에서 설명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그냥 펜 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이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거 선은 그대로 있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창 작게 볼게요. 자 위에 거는 그대로 있고 밑에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이 선만 자동으로 없어져요. alt 한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다음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 살짝 이렇게 꺾어지니까 여기 부분은 아주 작게 이렇게 오드록 할게요. 또 alt 클릭. 그 다음에 다음 위치 또 가서 적당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할 건지는. 그 다음 alt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alt 클릭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매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펜 툴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도구 툴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alt 클릭. 펜 툴에서는 꼭 중요한 기능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다음 위치 또 가셔서 이만큼 해서 적당하다 싶어서 전 이렇게 했고요. alt 클릭으로 앞에 거 없어주시고 다시 또 이만큼 가신 다음에 alt 클릭 없애주시고 자 너무 정밀하게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alt 클릭 다시 이 정도 가서 alt 클릭 해주시고 자 여기는 좀 살짝만 움직일게요. 이렇게 해서 alt 클릭.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한 번에 다 갈게요. 자 여기 갔는데 화면이 너무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밑에가 제대로 선택된지 안 보이잖아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을 좀 작게 보면 되죠. 그쵸? 화면을 작게 해서 보면 다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alt 클릭 해주시고 컨트롤 더하기 눌러서 원래 크기로 보시고요. 자 여기 다시 이 마우스로 살짝 드래그 alt 클릭.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주 살짝만 해주시고 alt 클릭 그 다음에 또 위치 지정 alt 클릭 해주시고 여기 이만큼 할까요? 자 이만큼 했으면 alt 클릭 해주시고 마우스로 또 누른 상태로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근데 너무 많이 왔다 싶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를 그냥 클릭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은 안 없어지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눌러서 요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없애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히스토리라는 이 패널 있죠? 여기에서 작업을 이렇게 봤을 때 없애겠다 그러면 다시 위에 거 그냥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죠. 자 펜 툴은 원래대로 해놓으시고 이만큼 해서 자 갖다 놓으시고 alt 클릭. 다시 이만큼 해서 alt 클릭 해주시고 자 되게 쉽죠? 자 선택할 수 있는 이 버섯 모양이 생각보다는 모양이 단조로 와서 쉽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거를 펜 툴로 그려야 할 때도 있어요. 자 작업 자 여기 한꺼번에 하면 아까처럼 선이 쭉 길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화면을 좀 많이 작게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이 정도 한 다음에 alt 클릭 다시 컨트롤 더하기 눌러서 자 화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alt 클릭 해주시고 또 클릭한 상태로 살짝 한 다음에 마우스 alt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살짝 곡선이 있으니까 조금만 해주시고 alt 클릭 그 다음에 이만큼 마무리 이제 해야 되죠. 닫아야 되니까 alt 클릭 해주시고 여기 부분만 살짝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버섯 모양은 만들어졌어요. 자 창을 좀 크게 할까요? 자 그리고 화면 크기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로 하면 크기가 항상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66.7%가 아니고 80이나 90%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서 이 밑에 보이시죠? 퍼센트 이거를 만약에 90 엔터키 눌러주시면 90% 크기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80%로 한다. 그러면 엔터키 누르면 80% 크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패스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 설명 한번 보세요. 자 버섯 모양으로 다 만들었는데 패스 저장하기라는 이기적인 팁이 있어요. 패스 패널 제가 잘 보이게 끌어다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워크 패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새로운 패스를 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펜툴에서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게 만약에 선택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한 패스는 항상 다음 혹시 작업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워크 패스에서 그냥 이 글자 엔터 그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 이름 버섯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버선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패스 1 이 상태에서 바로 OK 눌러도 상관없어요. 저장만 해 두시면 돼요. 패스 저장하는 거는 배우셨죠? 원래대로 그냥 갖다 놓을게요. 자 레이어 패널로 다시 우선 보이게 해 놓으시고 이번엔 Move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거 단축키 V라고 했어요. Move라고 해서 M이 아니고요. M5V에 V가 단축키예요. 자 아까 1.5 그 1급 다시 5 파일은 지금 이 버섯 모양 그림이죠? 여기 말고 1급 다시 6점 파일을 작업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마우스로 자 여기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데요. 그림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헷갈린다 그냥 드래그 하냐 그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냐 이거 헷갈리는 분은 그냥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세요. 자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시프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갖다가 마우스를 딱 손을 떼세요. 그리고 1급 다시 6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작업창 파일을 보시면 버섯의 패스 영역이 점선이 아니죠. 선택 영역은 점선으로 점점점점점 계속 보였는데 이건 지금 실선으로 이렇게 버섯 모양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지금 선이 보여지는 건 저희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패스 1로 저장한 아까 워크 패스 작업 패스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 설명 다음 쪽 보시면 패스 채널에서 저희 지금 컨트롤 클릭하라고 되어있죠. 자 작업 패스 여기는 지금 저장 안 하고 한 거로 되어있는데 상관없어요. 저장했든 저장 안 했든 그냥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지금 패스 1 써있는데 더블 그냥 클릭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아니면은 여기 모양 상관없죠. 다 점선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져요. 패스 영역이 자 만들어졌다면은 컨트롤 클릭이에요.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기적인 팁이 그 다음 교재 설명 보시면은 패스 저장하기 하고 펜툴로 하트 모양 만들기 연습이 한 번 더 나오죠. 자 간단하게 하트 모양 직접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 전 시간에 배웠죠. 가이드라인을 좀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트 모양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대로 그대로 한 번 보시고요. 네 그 이기적인 팁에 설명이 좀 길게 되어있는데 다음 쪽에서 보시면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색상별 각각 색을 지정해주는 그 설명도 있는데요. 그 설명 한 번 그대로 따라서 하트에 색깔 입히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거는 저희 지금 이 강의 다 끝나고서 여러분이 따로 그 창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제 선택 영역까지 만들었는데 마스크와 레이어 스타일 만드는 걸 지정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아까 레이어 1이라고 만들어졌고 레이어 2라고 만들어졌어요. 두 개의 파일을 드래그해서 갖다 놨기 때문에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레이어 1 패널을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클릭한 한 번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새 레이어 만들기 그거를 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좀 잘 보이게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냥 크게 작업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 눈금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작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눈금자는 픽셀 단위로 보이도록 작업을 하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1 선택한 다음에 밑에 보는 크리에이트 뉴레이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레이어 3 이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기 어렵다면 여기다가 뭐 5.jp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작업을 해 놓으셔도 돼요. 이름은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레이어 3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또 설명 보시면 눈 아이콘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2번 여기에 눈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현재 레이어 2에 이 꽃그림이 화면에서 사라져서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레이어 3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Alt Delete 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포그라운드 전경색으로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Alt Delete 누르면 빨간색이 칠해지겠죠. 교재에서 색깔이 다른색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건 상관없어요. 빨간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검정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그냥 검정색으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이거 눌러서 전경 검정 배경 흰색으로 해놨는데 Alt Delete 누르니까 검정색으로 지정됐어요. 아까처럼 빨간색 상태였다면 이 상태였다면 Alt Delete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다음 설명을 보면 Layer 2 Layer 2 Layer 지금 눈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와 Layer 3 Layer 경계선 경계선이라면 여기 지금 이 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경계선을 Alt 클릭 그냥 클릭이 아니고요. 자 경계선에 마우스를 손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Alt키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화살표 있고 원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보여지는데 Alt 누른 상태에서 경계선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작업창에서는 현재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서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히스토리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경계선에서 Alt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 그림의 밑에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밑에 보여주는 이 그림 에만 검은색 이 영역에만 빨간색이면 빨간색 영역이겠죠. 여기에만 이 그림을 보여줘라 이런 설명이에요. 이게 마스크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했는데 현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선 보여지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점선 모양 있죠. 선택 영역 이제 선택 영역 필요가 없죠. 선택 영역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롤 D 라고 해서 선택 영역 해제해요.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 아까 눈 안 보이게 했던 거 있죠. 다시 이제 눈 보이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눈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 버섯 모양 그 다시 눈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안 보여지는데 눈으로 해서 보여지는 이 영역만큼이 지금 이렇게 보이게 설정이 되었다. 이게 마스크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제가 지금 레이어 마스크 기능 했는데 다른 기능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포토샵 좀 작업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Alt에서 다시 여기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자 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레이어 2 선택된 상태에서 이거 아까처럼 선택 영역 다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밑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레이어 3 이라는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왜 작업을 하냐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작업으로 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잠깐 보여줬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 테두리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걸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누르면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어떤 걸 추가하냐 스트로크라는 걸 추가하래요 제일 밑에 나와있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 있는데 더블클릭하면 이름 바꾸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빈 영역 있죠 여기를 더블클릭하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요 여기서 해당 지금 스트로크였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능 여러분들이 기능을 확실히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식 그 방법으로 찾아가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fx에서 스트로크를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선에서 지정은 어떤 걸 하냐 사이즈는 3 픽셀 px가 픽셀이거든요 그리고 컬러 여기는 그림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색상 여기 밑에다 색상 지정된 색상감만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ff f 그 다음에 f 이렇게 해서 총 f를 6개 2개 2개 2개씩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f6개를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까지 확실하게 지정이 된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문자 작업을 해야 돼요 문자 작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교재 설명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잠깐 이 저 강연 동영상 화면 멈춰놓고 먼저 설명대로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좀 더 그 저 이해도가 좀 높아질 것 같네요 자 레이어 2 이 위쪽이죠 여기를 선택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세로 문자 도구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 꾹 눌러보세요 세로 문자 도구 지금 영어로 이렇게 써있죠 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가로로 글자를 입력하는데 이번엔 세로로 써지는 글자인데 자 옵션 바에서 아래와 같이 한국의 멋을 입력하기 전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 있어요 궁서라고 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네 궁서라고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그 폰트가 안 보이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혹시나 그럴 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여기 지금 네 퍼포먼스에서 자 처음 그냥 제너럴부터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제일 밑에 타입에서 보실까요 여기 쇼어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된 그 폰트 이름을 보여줄 거냐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궁서 뭐 굴림체 그런 모든 한글 이름들이 다 영어로 보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없애주시고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그럼 이게 그대로 한글로 보여져요 자 궁서체 찾아주시면 돼요 자 궁서체 찾아주시고 여기 글자 크기는 100포인트죠 자 이렇게 선택 그 몇 개 없으니까 100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 뭐 샤픈 그 다음에 논 그 다음에 뭐 총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논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 돼 있으면 되는데 보통은 아마 이 두 개가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시험에도 이거는 지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여기에서 글자 색깔 여기서 바꿔도 되는데 옵션 바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 옵션 바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는 게 편해요 옵션 바에서 색깔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는 글자가 아까처럼 F6개 대문자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얀색 선택이 됐죠 여기 이렇게 OK를 클릭 해주시면 색깔 여기도 같이 바뀌었는데 자 우린 여기만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설명을 보세요 색깔까지 바꿨고 그 다음에 한국의 멋까지는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한 자 한영키 눌러주시고 한국의 엔터키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 한국의 멋 띄어쓰기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엔터키 눌러서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입력이 됐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다시 Move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설명에서 gradient tool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옵션 바 이제 또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에서 어 이거 지금 조그만한 삼각형 이걸 클릭해서 여기서 색상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이 보여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 값을 바꿔줘야 돼요 저희 지금 색상 값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거냐 마우스로 올리면 어떤 색이 지금 이게 프리셋의 이름이 어떤 거냐 이름이 보여져요 블랙 화이트냐 아니면은 포그라운드에서 투명한 색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여러가지 보여지는데 색상 값 잘 보도록 하시고요 저희 보시면 우선 여기 그냥 클릭한 상태 기본은 항상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은 여기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요걸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 지금 아무거나 선택 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모양이 밑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요렇게 양옆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왼쪽 이 컬러 스탑이라는 거 요 까만색을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자 또 색상 입력하는 게 나왔죠 여기에서 3300FF라고 자 제가 색을 잘못 입력했죠 자 여기다가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다가 3300FF라고 입력을 해주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도 다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이거 지워버리고 FFF33 이렇게 6글자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으로 지정이 됐죠 자 그 교재 보시면 순서대로 어떻게 지정하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컬러 스탑이라는 그 부분이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꿀 수 있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교재에서 다음 설명 보시면 한국의 멋 자 우선 이거 OK로 닫아주도록 하죠 이건 바뀌었죠 아까 Move tool 한번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위치 좀 문제지하고 같은 위치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려고 제가 Move tool을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위치에서 마우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죠 글자들이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어 네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썸네일 축소판은 이거예요 마우스를 여기 카면에 갖다 놓고 보시면 네 그 영문으로 인디케이트 텍스트 레이어라고 보여지는데 이 썸네일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작게 보여지는 거 이거를 컨트롤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데 클릭이 아니고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글자가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보시면 이번에는 쉬프트를 누른 채 아래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드래그를 하는데 여기 Move tool에서 드래그가 아니고요 아까 그라디언트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던 건데 위치가 지정이 좀 틀렸기 때문에 Move tool로 잠깐 갔던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툴 꼭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쉬프트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지 보시면 드래그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마우스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새 레이어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안 보시면 안 되죠 그 책에도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데 새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서 한국의 멋 글자 레이어 위쪽에 투명한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는 선택된 영역에만 색깔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쉬프트를 누르고서 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드래그를 할게요 드래그를 하는데 지금 쉬프트 안 누르고 하면 이렇게 삐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쉬프트를 누르면 정확히 수직으로 드래그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놓으면 그러면 색상이 아까 지정된 파란색에서부터 색깔이 노란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이런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투명 레이어의 이 글자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이죠 그런데 이 글자가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거는 뒤에 밑에 있는 이 글자 때문에 그러겠죠 눈 모양 없애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지정하고 그런 게 따로 또 여러분들이 찾으면 있을 수 있는데 교재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여러 가지 작업 병행해서 모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하기 쉬운 거 대신 좀 빨리 외우려면 책에서 하는 설명 그대로 그게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책에서 알려주는 설명대로 그 방법대로만 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무슨 문제로 출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보시면 이기적인 팁으로 옵션바에 대한 거 설명되어 있죠 그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툴에서도 중요한 거 이기적인 팁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도구와 모양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저장을 이렇게 확실히 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닫아 버리면 되겠죠 자 레이어 스타일 원래대로 그냥 레이어 펜을 갖다 놓을까요 이제 5번 문제 새 캔버스와 원본 이미지 이동부터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7번, 8번, 9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죠 자 순서대로 불러옵니다 그대로 자 7번, 8번, 9번 이거 순서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 번호만 잘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7번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새로 만들기부터 해야 되죠 작업창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이번에는 크기가 700이네요 그리고 높이는 460이죠 나머지는 방금 전에 했던 작업과 모두 동일하고요 자 OK를 클릭해서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었어요 자 바로 크기가 이번에는 100% 보기 상태로 되어 있죠 파일 저장 먼저 해봅시다 파일 저장 자 교재에서 그 부분은 설명 안 돼 있지만 반드시 먼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파일 날릴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아까 불러왔던 1급-7.jpg 파일을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무조건 쉬프트 드래그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편하게 자 그림을 이거 창 따로 분리 안 해도 되고요 Move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여기다가 갖다 먼저 마우스 클릭하고 Shift 누르시면 돼요 그 상태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창에 이제 맞게 이제 위치가 정해졌는데 어 여러분들 교재 앞쪽에 완성 이미지 한번 잘 보세요 이미지를 보셨을 때 글씨 한국의 자연이라는 글씨하고 꽃에 대한 그림 이거야 하는데 눈금자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금자 있어도 좀 보기 좀 정확히 위치 맞추기 힘들 때 앞 시간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 Move 툴로 이동 도구로 이 눈금자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배경 그림 우선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갖다가 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위쪽에 그 한이라는 글자 그쪽 좀 위치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나 갖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한이 시작되는 위치 쪽 그쪽을 맞추려고 네 이 정도 위치가 해당이 될 것 같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꽃이 만들어야 되죠 꽃 만들어지는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이 위치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하나 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잘 보시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꽃이 자라는 자연의 자 그 글자 밑쪽에 하는 위치가 어디쯤 오냐 대략 보니까 한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쪽에 선을 그려서 어느 정도 위치다 그거를 맞춰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이 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 꽃 그림이 여기서 시작해서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냐 여기 지금 배 모양을 보시면 배에 살짝 걸치는 크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쪽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 이 정도 오면은 크기가 맞춰지겠죠 지금 꽃 그림은 이 정도 크기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자 가이드라인 이렇게 작성하는 거 앞 시간에 한번 했는데 네 금방 배운 거지만 안 써먹으니까 까맣게 되죠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대로 해도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책에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없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이드라인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제출할 때 상관 없으니까요 너무 이거 뭐 있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보는데 좀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으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제출 시에 그래도 이 뷰 보기 메뉴에서 가이드라인을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게 좀 설정을 해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클리어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 지우기를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자 다음 그 교재에서 3번 그 설명 보시면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이동을 해서 레이어 이름을 이거는 바다라고 바꾸라고 되겠죠 지난번에 아까 설명을 했죠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한글로 바다라고 입력을 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작업을 할 거예요 문자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글씨가 세로로 써지는 글자였죠 이번엔 보통 우리 입력 글자 쓰는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글자 그래서 T 이걸 꾹 누른 다음에 맨 위에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글자 이제 이쪽으로 쓰는데 글자에 대한 그 지시가 주어지는데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따로 그 완성의 문제에서 지시가 안 돼 있었는데 잘 보시면 궁서라는 글꼴이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0포인트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상관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왼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고 글자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흰색은 FF 한형키 눌러서 FFF FF F6 글자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흰색으로 바뀐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한국의 자연을 입력을 해줘요 한국의 자연 우선은 정확히 여기다 안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설명을 보시면 글자를 아크 형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한국의 자연이라고 입력을 하셨죠 엔터 여기선 바로 치시지 마시고요 치면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엔터 치지 마시고 입력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바로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크 한글 포토샵은 부채꼴이죠 부채꼴 모양 이 모양도 어떤 형태의 글자가 변형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 교재에서 다음 쪽 이기적인 팁 보시면 그 같은 글자가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변형이 되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아크 형태죠 선택을 해주시고 자 밴드 이걸 만약에 조절해 주시면 자동으로 플러스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런데 특별한 지식 없이 그냥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완성된 이미지를 보고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값을 조금 조절해 줘야 되겠죠 자 다른 거에 대한 것들 설명 그 뒤쪽에서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글자가 좀 위로 많이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나오지 않고요 마우스로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드래그를 해서 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글자가 거의 그 위치에 와 있게 되죠 자 좀 더 세밀한 거는 우선 비슷하게 갖다 놓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글자 입력할 수 있는 상태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 보니까 그렇죠 자 글자 이제 입력하는 거 빠져 나올게요 Move 툴을 눌러주세요 이동 도구 그 다음에 커서 키로 아까 세밀한 조정 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Move 툴에서 화살표 키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세밀하게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다면 다음 설명을 보도록 하죠 위치 지정은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놓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제 3번의 설명을 보시면 Move 툴을 또 이용을 해서 1급 다시 8번 자 1급 다시 7 파일 더 이상 필요 없는 파일이죠 닫아버리시고요 1급 다시 8 파일 이름 꼭 확인해 보시고 이 파일을 어떻게 해요 이번엔 역시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쉬프트 드래그 할게요 자 갖다 놓으시고 그림이 작업창보다 좀 작은 상태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창 이제 닫고요 자 여기에서 그림을 그대로 좀 위로 올려 보세요 자 위로 올리는데 그림이 지금 살짝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면 그냥 수직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림이 보니까 다 꽃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면 되네요 그쵸? 위에 사람 같은 거 안 보이게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배치까지 했죠 코스모스라는 이름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 바꾸라는 지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름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레이어가 되게 많아지면 어떤 건지 이 썸네일만 보고 잘 못 찾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여유롭다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놓으라는 거죠 지시가 있다면 지시된 이름으로 무조건 바꿔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설명 또 교재 보세요 이번엔 레이어 패널에서 한국의 자연이라는 문자 레이어 글자 레이어에서 축소판 이 글자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한번 해봤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만드니까 안 보이던 글자의 선택 영역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 자 경계선에서 알트 클릭하는 거였죠 한국의 자연이라는 문자 레이어와 코스모스 레이어 경계선에서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 글 선택 영역 안에만 이 코스모스라는 그림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를 하면 자 글자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제 클리핑 마스크 한 이곳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한국의 자연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아이펙스를 누르고 어떤 거 선택하냐 클릭을 해줘야 되죠 자 한글 포토샵은 선 영문은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거를 지정을 해주냐 자 사이즈 사이즈는 이번엔 2 픽셀 지정을 해주시고 컬러 색상은 0000 검은색이에요 그대로 그냥 바로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됐어요 글자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코스모스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 위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건데요 1급 다시 9 이제 아까 불러왔던 파일 마지막 남은 파일이죠 이 파일을 작업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그대로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가 넣으시면 자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똑같이 아까 알트 클릭한 것처럼 똑같이 글자 안에만 보여지도록 이렇게 나와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코스모스와 방금 만들어진 레이어 1이라는 이 지금 이 레이어에서 알트 클릭 경계선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 꽃은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레이어 이름 헷갈리지 않게 꽃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불투명도를 40으로 바꾸라고 되어있죠 자 이거 40으로 바꾸는 거 그냥 레이어 선택된 데서 숫자 4만 선택해도 자동으로 40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교재에서 방금 설명한 부분의 다음 쪽을 보시면 이기적인 팁에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모양 도구 쉐이프 툴로 꽃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 부분 대한 거 교재 설명 보시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스 레이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 이 패널에서 코스모스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구 툴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모양 도구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꾹 누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바로 가셔서 여기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엔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쭉 보세요 여기는 지금 모양 도구로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쉐이프 모양이 어떤 거로 되어 있냐 다른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문제지하고 지금 그 교재에 있는 모양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다른 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제가 리셋을 해볼 텐데 이 기본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본적인 모양인데 이걸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리 있고 애니멀 뭐 어루 있고 프레임 있고 그 다음에 타일 웹까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선택해야 되는 꽃 모양은 여기 네이처에 선택을 해서 자 현재 거에 무시하고 그것만 방금 선택한 걸 그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방금 명령 취소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방금 선택한 것을 추가할 거냐 그걸 근데 저희 그냥 OK 눌러주세요 OK 눌러주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마우스로 올리고 있으면 해당된 거에 그 모양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이름이 자 플러 6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시면은 5 그 다음에 여기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또 다 지정이 되어 있죠 똑같은 이름으로 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름이 지시되어 있는데 그 이름 보고 뭐 선택을 하시면 되고 모양하고 이름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너무 좀 찾아서 보기 이거 답답하다 하면 마우스로 이것도 잡고 이렇게 쭉 키워주세요 그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오죠 그리고 매번 이거 선택하는 거 귀찮다 할 때는 그냥 O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줘 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넓게 보면은 한눈에 쉽게 다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막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다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까처럼 하나씩 선택을 해서 보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플러워 6쪽에 대한 거 선택을 하셨죠 그럼 여기 모양이 바뀐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대로 그려줘요 아까 가이드라인 그려놨으니까 저희는 그냥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 모양이 찌그러진 게 싫다 그러면은 자 쉬프트 키를 저처럼 눌러보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정사각형 정원 그런 것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 뭐 반드시 똑같은 모양으로 할 필요 없다 아니면은 저희는 지금 가이드라인 그려놨으니까 이 모양에만 맞추면 되겠다 싶으면 쉬프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딱 달라붙었을 때 마우스를 이제 놓으면 이런 꽃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 보세요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한글 포토샵은 모양 1이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희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지금 자동 아까 꽃에서는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따로 그런 거 없이 만들어졌죠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꽃 위에 만들어졌던 거하고 클리핑 마스크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또 마우스 가져가서 Alt키 누르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방금 만든 도구 안에 꽃이 보여지게 돼 있죠 자 색이 좀 어둡게 보이는데 꽃 레이어가 아까 오파시티 40으로 해놨었죠 그러니까 100으로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꽃의 모양이 조금 문제제하고 다르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 꽃 레이어를 Move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위치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저희는 지금 문제제하고 똑같으니까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설명을 보시면 이번에는 꽃 모양 레이어 자 여기로 가셔서 이거 이름 안 바꾸셨으면 그냥 꽃 모양이라고 레이어 이름 지금 바꿔주시고요 꽃 모양이라고 바꿔주시고 자 이 레이어에서 벡터 마스크 축소판 이라는 걸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쪽 오른쪽에 요 지금 쇠줄 모양 있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게 벡터 마스크 축소판이에요 그림이 지금 교재에 있는 거와 똑같이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 선택이냐 이거 선택이냐에 따라 여기에서 지정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FX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어떤 걸로 아우터 그로우라는 거 외부 광선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지정 사이즈를 이번엔 49라고 직접 바꿔주시고요 자 바꿀 때 여기에서 드래그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 모양 다 바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선택했고 바로 OK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선택을 또 해줘야 돼요 사이즈 3 그리고 컬러 색상 이번엔 F6개죠 자 이렇게 OK 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 다 지정을 해줬어요 아우터 그로우하고 스트로크하고 OK를 눌러서 자 지정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다 끝난 겁니다 이기적인 팁에 또 설명 한번 또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다시 보세요 이기적인 팁에 나와 있는 것들 이 옵션 바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 작업이 좀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저장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실제 시험에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따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트 2에서 챕터 1에 대한 거 그 기능에 대한 이론 페이지 설명을 다 했고요 네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모두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강의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